정부가 이달 말까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의 보강을 마치고 동단위까지 핀셋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관리처분인가를 통과한 단지들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고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더 조이는 갭투자 방지 대책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다소 갑작스럽게 추가 규제를 발표한 건 집값이 다시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전국 집값은 10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방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였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상승세가 컸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조사 중간 결과를 내놨습니다. 손실이 0%라는 허위 내용이 버젓이 광고에 실려 있는가 하면 직원이 고객 신분증만 가지고 대신 상품에 가입한 경우까지 나왔습니다. 금감원은 5건 중 1건 꼴로 불완전 판매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통계 작성 이후 54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뒷걸음질 쳤습니다. 정부는 일시적인 저물가 현상이라고 일축했지만 경제 전반의 소비 위축이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즉 디플레이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갑작스럽게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 미루면서 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대출 쪽에선 추가 규제가 등장했습니다. 먼저 김환진 기자가 이번 대책 내용들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 재건축 단지들의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단지에 대하여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시행령 개정 이후 내년 4월 말까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은 동단위로 선별하는 이른바 핀셋 지정으로 이뤄집니다. 최근 1년 동안 분양가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지역이 주요 표적입니다.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권리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선택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도 검토 대상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풀었지만 대출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강남 4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 이상과열 증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선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만 적용하던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 40% 규제를 주택매매업자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LTV 규제를 받지 않았던 법인 주택담보대출에도 같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제한함으로써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막기로 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보신 것처럼 정부는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의 이상과열 증후가 감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은 꾸준히 올랐고 결국 전국 집값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전국 집값이 상승으로 돌아선 건 지난해 11월 이후 10달 만입니다. 계속해서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0.01% 올라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신축 아파트에 수요가 몰린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견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은 0.17% 오르면서 3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고 경기도도 8월 0.01%에서 지난달 0.11%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특히 인천은 큰 폭으로 상승 반전하는 등 수도권 집값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은 전달에 비해 3배 이상 뛰었습니다. 지방은 0.1% 하락했지만 전달보다 그 폭이 줄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서울의 아파트값이 0.18% 올라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강남에서는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인기 대단지 수요가 크게 늘면서 서초구와 강동구가 0.2% 넘게 올랐고 강북권에서는 성동구와 마포구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부분이 있고 계절적으로 추석 이후에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다소 수요가 계산되는 측면이 가격에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전국 전세 가격은 0.03%, 월세 가격은 0.05% 각각 하락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결국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지난 7월부터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던 서울 집값을 내리누르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왔습니다. 황 기자, 분양가 상한제 쪽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일종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 유예기간 동안에는 물량이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가 61곳이고 규모로 보면 6만 8천 가구쯤 되는데요. 이들 재건축 단지의 경우 6개월 안에 분양을 하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강남권의 경우 5천 가구의 일반 분양이 예정돼 있는 둔촌 주공이라든지 반포주공 1단지 등이 내년 4월 전에 분양을 하면 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에 속도를 내면서 올해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공급량이 대폭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한제를 적용받지는 않지만 기존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의한 분양가 통제를 받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 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이번 대책 중에 상한제 적용 지역을 동단위까지 잘게 쪼개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특정 재건축 단지만 사실 타깃으로 잡은 그런 경우거든요. 예를 들어 분양가 기조를 피해서 후분양을 추진 중인 그런 아파트 단지가 있다든가 분양 물량이 많아서 주변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건축 단지만을 골라서 상한제를 선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를 상한제로 지정해버리면 서울 전체의 공급이 줄어들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특정 단지, 즉 분양가가 급등할 조짐이 나타나는 단지만 타깃으로 하게 되면 공급 축소 우려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대출 쪽으로 좀 넘어가 보죠.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출 규제 그 의도를 분석해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상 꼼수 대출을 좀 막고자 하는 건데요. 개인이 만약에 주택매매 사업자로 등록을 하거나 법인을 세워서 대출을 받게 되면 담보 인정 비율, 즉 LTV를 80%까지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모두 40%로 낮추기로 했고요. 9억 원 이상의 국가주택을 갖고 있으면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집에 내가 전세로 살겠다 이러면서 전세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갭 투자에 나서는 그런 국가주택 소유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달부터는 국토부와 감정원, 국세청 등이 합동조사도 벌일 예정인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과 편법 증여 의심 사례 1,200여 건을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 지역은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서대문 지역 등인데요. 실제로 강남구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3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모두 남의 돈을 빌려 사겠다, 나이가 30대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 계획서를 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편법 증여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30대가 30억짜리를 모두 돈을 빌려서 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집값은 여전히 꺾이지 않았고 정부는 시장에 연일 억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남 집값이 천정을 뚫었다,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 이게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경기침체조짐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부동산 불폐 믿음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오늘 앵커 리포트에서는 이 집값 움직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실련이 분석한 자료를 좀 들고 왔는데요. 지난 1999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0년 동안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게 평균 임금 상승률인데요. 이 평균 임금이 완만하게 오름세를 타고 있는 동안 강북권과 강남권을 막론하고 집값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0년 전에는 노동자의 평균 연봉이 1,450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봉 추정치는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약 2.4배 오른 겁니다. 그렇다면 강남 집값은 어땠을까요? 1999년 평균 2억 2천만 원이던 강남 집값은 올해 16억 3천만 원으로 무려 7.4배나 올랐습니다. 강남을 제외한 서울 지역도 같은 기간 1억 7천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으로 4.5배가량 늘었습니다. 이 시간을 조금 더 최근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이후 강남 집값 같은 경우는 11억 2천만 원에서 16억 3천만 원으로 1.4배 올랐습니다. 비강남 집값 역시 5억 3천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으로 1.4배 올랐는데요. 이 기간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1.13배 상승에 그쳤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내걸었는데 이 목표 아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대책을 쏟아낼 때만 해도 행보에 거침이 없었던 정부는 최근 경기 침체 조짐을 의식했는지 추가 부동산 대책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 가격을 내리고 돈줄을 조이는 대책들 필요하지만 수도권에 나라의 인구 절반이 몰려사는 근본적인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DLF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조사한 중간 결과를 내놨습니다. 조사 결과 적자는 불완전 판매 의심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먼저 정인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리은행이 고객에게 보낸 DLF 광고 문자메시지입니다. 독일 국채금리가 세계 최고 안전자산이라면서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금융감독원이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KB 하나은행 두 곳의 판매 서류 4천여 건을 조사한 결과 이처럼 불완전 판매를 한 경우는 5건 중 하나 꼴이었습니다. 금감원이 발표한 불완전 판매 의심 사례 중 다수는 설명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투자자가 확인서에 자필로 써야 하는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 칸에 직원이 대신 체크를 하고 심지어 누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판매 자격이 없는 직원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고객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대신 가입해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이 직원 교육 시 짧은 만기와 높은 수익률만을 강조하고 위험성에 대해선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분한 교육 없이 판매만 부추긴 셈입니다. DLF 설계,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3,200여 명에게 총 7,900억 원어치의 DLF를 판매했고 당장 중도 환매나 만기 등으로 이미 손실이 확정된 규모만 67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예상되는 손실 규모를 더하면 총 손실액은 4,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투자자는 대부분 개인, 일반 투자자였고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의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고객들에게는 손실 날 가능성 없다고 버젓이 거짓말을 하고 직원들에게는 토끼몰이식으로 사실상 판매를 강요하기까지. 금감원이 발표한 DLF 상품 판매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익만 올리면 된다는 은행들의 도덕불감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어서 손석우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DLF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시각 우리은행 본점 앞에 DLF 투자 피해자들이 모여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 투자자는 전 재산을 날렸다며 울분을 쏟아냅니다. 27년 동안 버린 돈을 제가 안전한 은행에 맡겨서 그 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은행장을 만나겠다며 본사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은행 측이 DLF 상품의 손실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일부는 집요하게 투자를 권유받기도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 이번 금융당국 조사 결과에서도 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원금 손실 제로라는 식의 문구가 담긴 광고 전단이 은행 본점 차원에서 배포됐거나 직원 성과 평가에 DLF 상품 판매 실적에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사실상 판매를 강제하는 등의 행태가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문제가 된 은행들의 경우 상품 위험성 등을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걸을 수 있는 상품위원회도 개점 위협 상태였고 심지어 기존 고객에게 손실 가능성을 통보하지 않거나 높은 판매 수수료를 강조해 판매를 차단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이제 관심은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경우 투자자들은 어떻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재발 방지 대책은 뭔지입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일단 혐의, 그러니까 지금처럼 은행들 같은 경우가 위험이 큰 상품을 팔았을 때 절차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일부 확인됐다는 건데요. 지금 투자들이 투자한 금액이 좀 적지 않은데 이걸 되돌려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은행이 투자금의 어느 정도를 투자자한테 돌려줘라. 이거를 금감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금감원 분조위가 이르면 이달 말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끝나야지 불안전 판매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확인된 건에 한해서 원금의 얼마를 투자자들에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될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금융권에서 불안전 판매 논란이 생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과거 사례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실액의 최대 50%까지는 은행에 돌려줘라. 이렇게 금감원이 결정을 내린 적은 있습니다. 일단 앞서 보셨다시피 금감원의 이번 조사 결과 전체 판매권에서 20% 정도가 불안전 판매로 의심이 된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금감원이 확인을 해줬으니 기존보다는 배상 가능성을 더 열어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과거 분조위가 불안전 판매의 경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최소 20% 배상 비율에서 최대 50% 정도까지는 돌려줘라. 이렇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율이 투자 원금 대비가 아니라 손실액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자가 원금 대비 절반을 잃었다면 원금이 아니라 손실액의 20% 혹은 손실액의 50%를 돌려줘라.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렇군요. 나아가서 앞으로 방지책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선 금융당국은 이번에 중간 검사가 나온 거라서 최종적으로 검사가 다 끝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최종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은 이달 말쯤에 정리를 해서 금융당국이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금감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금융위와 해외 사례를 검토해서 대책을 내놓겠다 했는데 사실 원론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은행권 내부에서는 판매 직원들의 인사평가 항목을 일부 조정을 해서 현재 많이 팔수록 좋은 실적을 주는 현재의 기존 평가 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번엔 물가 소식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공식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신윤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품 사거가 매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대풍년으로 출하량이 늘면서 가격이 20% 이상 폭락하자 농협중앙회가 대대적인 판매에 나선 겁니다. 사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양배추는 1년 전보다 50% 넘게 가격이 떨어졌고 양파는 47%, 무늘 13% 등 주요 농산물들의 가격이 줄줄이 급락했습니다. 양호한 날씨로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때마침 불어닥친 태풍의 출하 시기가 어긋나자 농산물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겁니다. 결국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0.4% 하락해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고3 무상교육 실시,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 복지 정책까지 더해지며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줄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물가 하락 속에 경기 침체가 같이 나타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지만 정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요인이 공급 즉 정책적 요인에 의해 상쇄되면서 소비 지연과 함께 나타나지만 소비 판매 지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하지만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물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심상차는 조짐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도 1년 전과 같은 달 대비 0.6% 상승에 그쳐 물가가 단 시일 내에 저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공식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디플레이션 우려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그렇다면 디플레이션은 왜 이토록 우려가 큰 걸까요?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나왔습니다. 장 기자, 우선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 오히려 물가가 치솟는 인플레이션보다 더 두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우선 디플레이션 흐름부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더 쌀 때 사자 하면서 지갑을 닫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소비를 미루고 저축하려는 이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 속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흐름이 대규모로 나타나게 되면 기업들 역시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어차피 만들어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물건을 만들기 위한 투자를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공장이 돌지 않으면 당연히 근로자의 소득이 줄 수밖에 없고요. 또 이는 다시 소비 위축, 이렇게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런 상황에서 자산이 폭락할 경우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우리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언급을 했는데 그 일본의 이 디플레이션 현상은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1980년대 중반에 엔화 가치가 폭등하게 되면서 일본 기업들이 앞다퉈서 해외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플라자 합의 이후에 거품 경제가 붕괴되면서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엔고 현상의 경기 악화 와중에도 급격히 금리를 올렸던 일본 정부는 뒤늦게 금리를 내리는 등 부양에 나섰지만 이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여기에 고령화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풀린 재정이 금융사와 기업 구조조정이 아닌 복지에 집중이 됐고요. 또 일본 경제는 활력을 잃은 채 20년간 디플레이션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해외 부동산을 앞다퉈 사들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금리가 높은 상황도 아니라서 일본의 20년과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런데도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와요. 이유가 뭡니까? 네, 물론 한국 경제가 이런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은 부채가 1,500조 원을 넘어서고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자칫 경기 침체가 자산 폭락으로 이어질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높은 경제 성장률로 이런 디플레이션을 버틸 수 있었지만 현재는 성장률이 2%도 버거운 상황에서 이 같은 디플레이션은 우리 경제의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네, 장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경제의 불안감을 키웠던 수출 부진도 여전합니다. 수출 규모는 지난달까지 넉 달 연속으로 두 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부진했던 건 무려 10년 만입니다.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과 일본에 부품을 수출하는 한 업체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주문 물량이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 규모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7% 줄었습니다. 10개월째 감소세입니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석유 제품의 부진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지역적으로 대중 수출은 무려 21.8% 줄었고 대미, 대일 수출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에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더해져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었고 반도체 석유 제품, 수출 단가의 지속적인 하락이 9월 수출의 주요 부진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수출 감소폭이 4개월 이상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건 지난 2009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일각에선 수출 부진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다만 반도체, 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 상품의 수출 단가 하락에도 수출 물량이 증가세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이드럽종의 글로벌 업황이 개선되느냐가 전체 수출 실적의 반등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요인은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오늘 전문가들이 모인 무슨 자리가 있었습니까? 경영자 총협회 주체로 오후에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발제자로 나선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분열된 상태라고 진단하고 이념 갈등 탓에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수순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념 때문에 경제가 발목을 잡혔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김 전 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우파와 좌파 간 갈등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입법 과정을 꼽았는데요. 노조 등 이익 집단의 입김으로 각종 법안이 이반되지 못하거나 중간에 변질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보수의 효율성 극대화와 진보의 사회적 가치 사이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 자칫 함께 못살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양 진영 간의 가치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독일식 사회적 생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자리에 함께한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합회 회장은 이념 대결로 장기 불황을 맞을 수 있다면서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그리고 규제 혁신 등으로 기업과의 의지를 북돋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 코드42가 기아자동차를 포함해 SK, LG 등 대기업으로부터 3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코드42는 네이버 최고기술 책임자 출신 송창현 대표가 올해 초 설립한 자율주행 플랫폼 업체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현재 태풍의 전면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전라도와 경남, 제주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고요. 충청도와 경북에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전라도와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은 중심기압 975헤토파스칼, 최대 풍속 소속 32m의 강한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면서 점차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할 텐데요. 이에 따라 내일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낮에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는 오전에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오전에 충청도에 비가 내리겠고, 낮에는 그 밖의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종일 비가 오겠고요.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23도로 선선하겠지만, 많은 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에도 종일 비가 오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와 부산, 대구 24도, 전주 23도가 되겠습니다. 비는 개천절인 목요일까지 내리다 그치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